그린 매첩 바꿨습니다 미스패치 샤클락 줄어듭니다 렛! 아직 뜨며지 않는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10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자반도 최성원이 선발 출전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뜨거운 이 리그의 얼마만큼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주전 가득 한때는 또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던 이제는 내주지는 않았고 샤클락 3초입니다 덕점 실패 아반도가 탄력을 한 번 보여줬는데 마레이 쪽으로 이번에도 긁어냅니다 이번에는 이종현 뭐 좀 이르게 파울로 뜬 인사이드에서 마레이가 사실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빅맨진이 뭘로 이종현 계속 비긴 수비에 성공을 하고 6.6개 18.6점 기록했던 류기상입니다. 안쪽 엔인소프! 멀로 타반도! 멀로 선수 노무 정말 잘합니다. 너무 쉽게 하네요. 3초 남았습니다. 2초 멀리서 타반도 안 들어갔고 1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공동 2위 맞대결답게 7분차로 이제 두 번째 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쿼터의 rodeo 점수빈 può 참고 예제공격으로 2쿼터가 있다는 realtà 2몸을 올립니다. 양홍석 뒤에서 꼴밑에.. 리바스레이어 고탉! 릴 체인지! 고탉! 양홍석 공간 있어요! 힙 백스백 섭쩍! 양홍석을 밀어붙입니다. 동승을 반대편 돌아서 킹가운! 아반도 뚫고 들어갑니다. 리모텔! 고탉! 고탉! 사이더스레인 게임 읽었어요! 맥스웨스틱! 이제도 거쳐! 고탉! 뜹니다! 네! 반칙! 아하... 정말 부럽습니다. 사실 양팀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쿠토 선수들이 좀 비슷한 결이거든요. 돌아서면서 바로 던졌습니다. 점퍼 실패입니다. 아바수비 성공하는 창원혜진! 바로 역득! 템포는 빠릅니다만! 마카여 아반도 물락차! 터머버가 조금씩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렌즈 아반도! 네! 동작! 세 선수가 좀 골고루 주고받았습니다. 돌아서나! 아반도! 전내블락! 무섭습니다. 아반도의 좋은 수비가 만들어준 좋은 공격기획! 킥아웃! 정준헌 선수! 그리고 원격! 공격! ص fizzt! 공격! 섬서비스! 양수윤은! 5차! 공격이 2차! 공격! 코너에서부터 빠져들어갑니다. 정면으로 와서 아반도 똑같이 갚아줍니다. 크린 매치업 바꿨습니다. 미스패치. 샤클락 줄어듭니다. 렌즈 아반도! 시간 줄어드는 상황. 레즈멘서! 양홍석 왼쪽 윙에서 성정 실패해요. 박지훈. 아반도. 페인트 손진입. 그리고 상대방 직. 박지훈 선수가 왼쪽으로 2m를 지면 아반도 선수가 2m를 정확히 움직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도 오른쪽. 시스템대로 움직이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줬거든요. 박버터의 과연.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10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무리하게 공격하지는 않는 저 과자. 아반도. 스피드 무브를 섞습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접고. 박지훈 이동하면서. 정준원 외곱구 빗나갔고요. 경기장에서 모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반응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세상점 후렴 myślę. az слова bollä 자 만 Vamos Back 가상에 짧은 돌파 이후에 내줬고 아 마리에이의 쇼시 안됩니다. 에스타 드리블 이재도 이재도 선수도 초반에 헬프 수비가 깊게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반도슛 안들어갔지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들어오는 동반장 선수들 정말 경기를 잘했습니다.